10대 여학생이 길거리에서 5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던 지난 28일 밤. 남성은 여학생을 땅에 쓰러뜨린 채 계속 폭행합니다. 이때 폭행 현장 바로 옆으로 경찰 순찰차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현장을 그대로 지나칩니다. 폭행은 계속 이어지고 지나가던 주민이 50대 남성을 제지하고서야 폭행은 멈춥니다. 경찰이 다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폭행이 끝난 뒤였습니다. 최초 신고가 들어온 지 9분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받은 위치가 왕복 6차로 맞은 편으로 실제 사건 현장과 달라서 본선을 겪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2시 01분 시비 사건을 나가는 중에 그쪽은 원래 현장하고 반대편으로 시스템상 도착 위치로 찍혀있었어요. 주민이 폭행하던 남성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여학생은 치명타를 입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서 현장 주변을 둘러보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현장을 발견했을 가능성은 큽니다. 10대 여학생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구멍난 초동 대응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indo